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쟁 지역의 군사 지원 등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특히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형식은 미국 지원인데 실제로는 우리의 탄약이 프라이나에 전달된다. 이것은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안을 밝히는 것 자체가 앞서 한기호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정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탄약 비축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북한에 전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가 안보와 관한 사항이라 제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라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국가 안보상 언급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방식은 예스오 노루 답하라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아니, 팩트에 관한 걸 제가 물어보잖아요. 방침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팩트에 관한 사항이 안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오전에 한기호 국방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회든 지원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그냥 팩트인데 그게 왜 말하면 안 되는 일인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제가 앞서 한기호 국방위원장님의 말씀을 쿼트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한기호 위원장님이 그만하시고요. 본인 말씀을 하세요. 그 이야기가 저희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말할 수 없다가 입장이다. 저는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그 안보의 목적이 안보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지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전문가들의 말을 모아보면 지금 포탄 비축량도 사실 우리 군 자체에서 정한 총량에 이미 미달하는 상태라는 건 사실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5mm 포탄 같은 경우는 며칠 분이 비축되어 있습니까? 30일 아까 기준으로 해서 장관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며칠 분이 있냐고요? 현재 재고로? 현재 재고로 며칠 분이 있냐고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155mm를 종합적으로 할 때 충분한 보충량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0일 분을 넘습니까? 부족합니까? 30일 기준으로 해서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는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충족이란 말은 그것에 충분하다고 방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르다는 얘기군요? 모자르다고 답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질문을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30일 분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며칠 분이 있냐 이 말입니다. 현 재고로. 30일 분에 충족할 수 있다는 양으로 국방부 장관께서 오전에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30일 분에 충족했다는 말이 30일 분이라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겁니까? 넘었다는 겁니까? 충족이란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학생 국어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